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트입니다. 랭글러 JK 아주 유명한 차가 들어왔죠. 젠쿱시트 무소 브라켓 만든 썬더 커스텀에서 제작을 해주셔서 전동시트 이렇게 장착해드렸어요. 이 차가 굉장히 유명한 차입니다. 천장까지 다 이렇게 하셨구요. 바닥 모노륨 엠보싱 작업이라고 해서 이런데들이 엉망이었죠. 랭글러가 막 들뜨고 엠보싱 작업을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어요. 깔끔합니다. 이렇게 해놓으시면. 이거 들뜬거 요청하셔서 이것도 지금 글러건 넣고 들뜸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바닥 엠보싱 작업. 랭글러 JK 우리 그림쟁이님 차량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2열 시트 올리고 조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다 깔아드렸습니다. 이거 보시면은 뒤에 이제 젠쿱시트 수전사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. 제가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차입니다. 핸들도 보시면 많이 틀려요. 핸들도 보시면 리얼 카본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완수 조립해서 우리 그림쟁이님한테 차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 엠보싱 작업 요청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문의주세요. 여기요.